커리용 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롤이 공모가를 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이는 당초 제시한 희망 범위 1만 3천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에는 약 1천 곳의 기관이 참여해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오픈롤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이달 21일에서 22일 진행됩니다. 같은 달 30일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 오픈롤은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마케팅과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